종부세가 당초 도입될 때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이번에 왕창 올리고 나서도 지금 11월 집값도 왕창 올랐거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왕창 올랐지만 내년부터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폭탄이라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령일 경우에는 공제해 주잖아요. 65세 이상이면 또 공제를 해 줍니다. 5년 이상 그 집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또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자꾸 깎아만 주고 있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예요.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탄이라고 얘기하고 징벌적 과세라고 말씀하십니까? 종부세가 당초 도입될 때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이번에 왕창 올리고 나서도 지금 11월 집값도 왕창 올랐거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왕창 올랐지만 내년부터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폭탄이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중산층 증세다. 최근 3년 동안 종부세 내는 사람은 2배 늘었고 종부세 내는 금액은 2배 반 이상이 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종부세 도입하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독일도 없고 없습니다. 일본도 없고. 그런데 인구수로 따져도 1.3%에 불구하고 많이 잡아서 5%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라고 하면 이게 최상위층이지 그게 어떻게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세금 폭탄 맞았다는 식으로 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갉아먹고 일관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재산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셉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0.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3%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년에는 세율이 더 올라가고 동시지가도 더 올라가고 시장 가격 비율 반영도 더 올라가고 호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완전중산층까지도 다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종부세 부과할 때는 2005년 부과할 때 9억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7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70만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 그 당시 9억은 지금 18억도 훨씬 넘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안전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 고령일 경우에는 공제해주잖아요. 65세 이상이면 최저 10%에서부터 30%까지 또 공제를 해줍니다. 5년 이상 그 집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20%에서 50%까지 또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자꾸 깎아만 주고 있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예요.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탄이라고 얘기하고 징벌적 과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집값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집, 좋은 집은 우선 입지가 좋은 집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다거나 교육 수준이 높다거나 또는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거나 또는 무슨 의료체계가 잘 돼 있다거나 하는 이 입지는 집 소유주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가가 정부가 전철을 놓고 버스 노선을 놓고 길을 닫고 또 좋은 학교를 유치해서 만들고 이런 사회적인 노력으로 좋은 입지가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진짜 이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58% 60% 상승했습니다. 이걸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걸 문제 잡는 것이지 이 정부 들어와서 인프라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정부 정책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한 거에 저희들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으면 이 정부 들어와서 인프라 해준 게 있습니까? 인프라 해줘가지고 주택 가격 올라간 게 있습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오른 것에 비하면 세금 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울 지역의 집값이 한 1년 사이에도 막 3억, 4억씩 이렇게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오릅니까? 많이 올라야 기백만 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데 집값이 그렇게 오른 것에 비하면 또 그렇게 오른 집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세금 부담 정도는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초 반포의 아크로리바 84회 25평형입니다.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인데 20억에 30억 띄웠습니다. 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집 혼자 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시민들 85% 1가구 1주택입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85%가 예? 종부세 내는 85%가 1가구 1주택입니다. 다. 그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말이 되면 천만 원이 넘고 내년 말이 되면 이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가 평소에 자기 사장도 아니고 고액 연봉자도 아닌데 국민주택 사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주값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 은퇴자 살 수가 없다. 어르신 살 수가 없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증비를 가세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는 보유세 보유세에서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를 합치면 우리가 36개월 17이 중간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득세 등록세 이런 거래세를 하면 거래세 자체는 1등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그걸 전부 합치는 세금은 OECD 중에 2등이다. 이런 차원에서 전부 합치는 세금의 계산 방법은 어떤 건가요? 전체에 합산을 하는 거죠. 전체 비율이라든지 단순 합산하면 상당히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계산의 폭은 그렇죠. 가액에 대한 합산이라든지 비율 합산이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도 2등 아니고요. 한 7등 됩니다. 아닙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지금 발표했습니다. 지금 사실 출구를 열어줘야 됩니다. 거래세 비중을 낮춰서 예를 들자면 1년 정도 2년 정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말 지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이런 걸 낮춰서 정말 부동산이 돌게 해줘야 됩니다. 박 의원님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거래세를 인하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투기 수익의 길을 다시 열어주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유세 거래세 관련해서 자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유세는 전체 17이고 거래세는 1이고 OECD에 2이다 합치면 다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통계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자료 보내드릴게요. 저도 통계가 있는데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합친 비중이 GDP에서 어떻게 차지하는가 그건 GDP 비중 그럼 뭘 아까 OECD 비중 전체 거래액 GDP는 우리나라의 GDP 비중으로 따져야죠. 거래액수로만 따지시는 겁니까? 그럼 경제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그래.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Das on Aloisんです. 자, 그 Compared to